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용송의 문광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운문관자 화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운문선사는 목주선사에게 찬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문 앞에 입구에 스님을 참배하러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한마디 읽어라 이렇게 읽어요. 한마디 읽지 못하면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운문선사가 두 번 내쫓았어요. 두 번 내쫓기고 나서 세 번째 가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내가 그 문 안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작정을 하고 목주선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주선사 아니라 다를까 가니까 한마디 읽어라 이러고 문을 갖다가 안 열어주고 문만 이렇게 열고 말이죠. 얘기를 하길래 운문선사가 막 뛰어들어갔죠. 막 뛰어들어가는데 다리가 한쪽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목주선사가 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면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찰나에 운문선사가 깨쳤어요. 운문선사가 그렇게 견성했어요. 그러니까 왜 한마디 읽느라고 하는 말에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될 건지 그게 이제 의심산매에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신경일을 하고 서로 열어주고 닫고 하는 과정에서 문을 닫으면서 다리가 부러지면서 이제 그동안의 모든 의심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녹아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운문선사가 이제 다리를 절고 다녔다 그래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그것과 이 운문선사가 관자, 운문관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취함 미모 화두라고 하기도 하고 운문관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운문관자라고 하는 빗장관자 관하는 게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취함선사라고 하는 도인이 한거, 석달 안거를 낳고 나서 중간에 반살림법어, 중간에 법어를 소참 법문을 많이 하잖아요. 법문을 많이 설하고 나서 이제 해제하는 날, 해제하는 날이 돼가지고 내가 그동안 여름 한철 법문을 많이 설했는데 간, 취함, 미모제마 내 눈썹이 있는지 한번 보아라 이랬단 말이죠. 옛말이 법은 설할 수 없는데 법을 자꾸 설하면 눈썹이 빠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는데 내가 법을 많이 설했는데 눈썹이 빠졌는지 눈썹이 있는지 한번 보아라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아주 눈밝은 선지식들이 거기에 안거를 같이 나고 있었습니다. 도인스님들이. 그래서 보복스님이 일어나가지고 작적이니 심하다. 도적질한 사람 마음이 허하구나. 도적이 제발 저리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장경성사는 생야라. 눈썹이 빠지기는 커녕 도로 생겨났습니다. 눈썹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운문선사는 빗장 관자 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역대 이래로 유사 이래로 이 운문선사가 관이라고 했던 이 답이 참으로 명답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난 시기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통도사의 극나감의 경봉스님께서도 마지막 입장에 입장하실 때 스님이 뵙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시자 명정스님의 질문에 야반삼경의 문빗장을 만져보고라 그랬단 말이죠. 문빗장을 만져봐라. 문과 문을 걸어 잠그는 그 문빗장. 이게 이제 벽암농 8측에 있는 그리고 우리 선문념송에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운문관자 화두를 지금 얘기한 것이다. 내 눈썹이 있는지 한번 보아라 했더니 빗장관자 관 했고 스님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반삼경의 문빗장을 만져보아라. 이게 전부 다 관자 화두와 관련된 얘기단 말이죠. 그 관자 화두가 운문선사가 목주스님에게 한마디 이르라고 할 때 다리를 집어넣었다가 문을 닫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면서 운문선사가 깨달음을 이루고 그때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관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인연이 없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본칙과 소음연까지 쭉 같이 많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에는 황용신 선사의 염이죠. 황용신이 상당거 차화군하되 법상에 올라가지고 이 공안을 이 이야기를 얘기하되 하면서 말씀하시되 작적 보복은 당가 과상이오 그랬습니다. 보복선사가 도적질한 사람은 도적질한 사람이 마음이 허하구나 했는데 여기 아예 황용신 선사는 도적질한 보복선사가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도적질한 보복은 담가 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목에 끼는 형틀입니다. 왜 그 춘향이 이도령 이야기 나올 때 춘향전에 목에다가 형틀을 칼을 쓰고 있죠. 그거를 가라 그래요. 목에 형틀을 지고 죄상을 건네주고 과라고 하는 건 잘못이잖아요. 상이라는 건 죄상이고. 그러니까 도덕질한 보복은 머리에다 형틀을 짊어지고 써가지고 죄상을 건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생애와 장경은 생겨난다고 했던 장경은 미진 충망이오 참된 것을 미혹해가지고 허망함을 쫓아갔다. 장경 선사 헛소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엄관 운문은 추강월량이오 그랬어요. 추강월량입니다. 이 빗장문을 닫아버린 운문선사는 가을강에 달이 밝았음이오 그랬습니다. 가을밤에 이제 보름에 달 밝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밝습니까. 가을강에 달이 밝게 떠 있고 운문선사는 좋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요도취암은 미제안상이로다. 요도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죠. 초라한, 초라한 취암선사는 눈썹이 말이죠. 눈썹이 눈 위에 있구나. 눈썹이 당연히 눈 위에 있죠. 그죠. 근데 눈썹이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눈썹이 눈 위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취암은 법을 설했는데 눈썹이 빠지지 않았고 그 장경 선사 생겨났다라고 했던 장경 선사는 허망함을 쫓았다. 그 다음에 도적질했다고 했던 보복은 형틀을 지고 와서 죄상을 건네주고 있고 운문선사는 가을강에 아주 밝은 달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다 지금 스님들이 이래 대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다 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취암종선사의 여물을 한번 볼까요. 지인대지가 시 취암 1척안이연을 갱설심 미모재 부재리오 그랬습니다. 지인대지가 온 누리가 취암의 한쪽 눈이거늘 온 누리가 취약의 1척안 여기에는 애꾸라는 뜻이 아니고 한쪽 눈을 잘 갖추었다는 뜻으로 사용되겠죠. 저번에 덕산탑발을 할 때는 명초스님이 1척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 눈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 한쪽 눈은 뜨지 못했다라는 걸로 썼잖아요. 그래서 1척안이라는 뜻이 두 가지로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좋은 뜻이죠. 취암선사가 1척안을 갖춘 온 세상이 취암선사가 1척안을 갖춘 그런 눈이거늘 다시 무슨 눈썹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눈썹이 빠지고 그런 거 논할 계제가 아니다. 온 세상이 취암선사의 깨달음의 세계다 말이죠. 직득, 재방, 종수기, 주진, 기량, 하야도, 출타, 권괴입니다. 권괴. 그게 궤자가 뭐냐 하면 그게 문설기 궤자인데 이제 이렇게 저기 한 거죠. 올감입니다. 권괴라고 하는 것은 출타 권괴 부득이로다 소위로 보복이 운하되 이렇게 돼 있죠. 직득, 곧바로 재방의 존수기, 기량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기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제주기, 제주량 이렇게 해요. 기량. 온 제주를 다 하여도 저 올가미, 권괴, 저 올가미에서 출, 나아가지를 부득 못하미로다. 온 선지식들이 솜씨를 다 해도 저 취암선사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이 운하되 얘기하되 작적인 심으라 하니 정시 상타 기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선사가 도둑이 재발 지린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바로 상타 기경이라고 그랬어요. 기경 위에, 저 기경 위에 올라탄 것이다. 기경이라고 하는 건 근기, 그다음에 채와 용할 때는 채가 되겠고 그 근기의 경계, 그 위에 올라탄 소식이다. 아주 기틀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근기, 근기 위에 올라탄 소식이다 그랬고 운문이 운하되 관이라고 하니 대사 몽리쟁력이요 그랬습니다. 운문선사가 빛장관자 관했던 거는 대사 마치 꿈속에서 힘을 다투는 격이다. 꿈속에서 몽중설몽이다. 꿈속에서 잠꼬대 한다라와 같이 꿈속에서 열심히 싸우면 뭐 하겠습니까? 꿈속에서 싸우는 격이다. 장경선사가 운하되 생야라. 장경선사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건 과연 수호생애로다. 과연 말에 따라가지고 견해를 내는 격이다. 눈썹이 있느냐, 생겨났느냐, 눈썹이 빠졌느냐 이런 말에 매달려가지고 결국은 눈썹이 생겨났다 했으니 말에 매달린 거니 시원치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효종상자는 앞에 본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효종상자는 취암종선사 자신을 얘기하죠. 내 같은 경우는 우우장마생고, 나는 또한 어떠한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떠한가. 이 불자로 회일, 일원상 운하되 불자를 가지고 원상을 한번 이렇게 그려요. 본인이 취암선사하고 이 세 분의 선사를 다 한마디씩 이렇게 지적을 하고 차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종의 결론적으로 일원상을 이렇게 불자를 한번 그리더니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냐면 분부해산 무사객하니 조별시하일 권련이로다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글자들이 나왔죠. 분부해산, 산과 바다와 산 속에 무사객, 일 없는 낙은에게 분부하노니. 무사객이라고 하는 건 일을 다 해맞혔죠. 대장부 일대사를 다 해맞혀서 눈이 밝아져서 특별하게 다시 재참하거나 수행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을 무사객이라고 그래요. 일 없는 낙은에게 내가 부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무사객이죠. 한 소식 했는 도인들이니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없는 무사객들에게 내가 한마디 분부하노니 뭐라 그랬습니까? 조별, 별은 자라거든요. 조는 낚시질할 조자입니다. 자라를 낚을 때는 하일 권련, 권련이라는 게 주먹입니다. 주먹. 자라를 낚을 때는 한 주먹씩 이렇게 뿌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미끼겠죠. 한 주먹씩 뿌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이라고 하는 게 빈손이니까 한 주먹씩 뿌려야 되느니라. 큰 자라를 하나 낚으려고 하면 미끼를 잘 던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취암 선사가 앙거가 마칠 때 한마디 멋지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문 선사의 관자 화두처럼 멋진 말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낚시질을 잘했다 이 말입니다. 보복 선사, 장경 선사, 운문 선사 같은 눈밝은 사람들이 무사객들로 하여금 뭔가 한마디 좋은 말을 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라를 낚으려면 미끼를 잘 던져야 돼. 이렇게 이분은 한마디 하고 끝을 냈단 말이죠. 말하자면 여기에서 운문 선사 관자 화두도 꿈속에서 싸우는 격이다고 얘기는 했으나 이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이 세 명의 선사들의 답이 아주 자라를 건지는 그런 취암 선사의 기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다. 아주 멋진 선지식을 하나 찾아내려고 그러면 미끼를 잘 던져가지고 이렇게 천하의 멋진 명답을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문 선사가 이 빗장관자 관이라고 했던 말은 천하의 명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운문 관자 화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랬죠. 저도 이 화두를 진제스님한테 받아가지고 선언해서 정진을 했다. 향상구 공안의 대표적인 공안으로 운문 선사가 어째서 관이라 했는고 어째서 관이라 했는고 라고 하는 공안을 가지고 향상구 참고를 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암 선사가 그야말로 낚시질을 잘해가지고 미끼를 잘 던져서 운문 선사로 하여금 멋진 답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상근 선사의 영어를 또 보시겠습니다. 장상근이 그 차화에 지 간 취암 미모제마하야 이를 찢자는 어디까지만 얘기한 거죠. 이 취암의 이 노승에 눈썹을 보았는가라고 하는까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사원하되 장상근 선사가 여기에서 한마디 착어를 하죠. 수기시 산인지 본위원을 취암은 좌각 천하인 설두하야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글자가 나왔어요. 무, 담, 탁, 처 했습니다. 탁이라고 하는 건 쪼운다는 거죠. 절차 탁마할 때 탁자고요. 그 다음에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먹다. 막 이렇게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 담, 담, 탁, 처하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 눈썹이 있는지 보아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수기, 기틀을 수라고 하는 건 수입하고 수출하고 할 때 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걸 수잖아요. 기틀을 움직이는 것은 산인지 본위원, 산이라고 하는 건 셈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할 때 산까지 쳐가지고 계산하는 셈을 하는 사람의 기본인어거를 뭔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 근본 마음이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걸 기틀을 움직이는 거라고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틀을 움직이는 것은 셈을 하는 사람의 기본이건을 취함은 앉아가지고 천하 사람의 혀 끝에 도사리고 앉아서 무, 담, 탁, 처, 입을, 혀를, 입을 갖다 댈 꽃을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람 혀 끝에 도사리고 앉아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뭐 엄청난 그 수안을 발휘했다는 뜻을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다. 법을 설하면은 눈썹이 빠지는데 법을 내가 많이 설했는데 도인이 바른 법을 설했을 때 눈썹은 빠지는 거냐 눈썹이 그대로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입을 댈 곳을 없게 했다. 이렇게 지금 평을 했고요. 장경은 운하대 생야라 하니 인사장지요. 장경선사가 눈썹이 나왔습니다.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인사장지람. 일로 인해서 지혜가 증장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자각하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혜가 터져서 아는 것도 있지만 살다 보면 많은 일을 접하고 나서 일을 많이 겪고 나서 지혜가 증득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경선사 같은 경우에 눈썹이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로 인해가지고 지혜가 증장된 것이지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고 경험치에 의해가지고 지혜가 자란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복은 운하대 작적인 심모라 하니 시정식정이요. 그래서 보복선사가 도적질한 사람이 마음이 허하구나 라고 했던 것은 시정식정이요. 정기의 정식의 정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아주 깊이 있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기신 할 때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정이죠. 그거를 물질로 쓸 수도 있고 정신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쓰면 정력이니 이런 말 에너지로 쓰는 거고 정신으로 쓰면 그걸 승화시켜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쓰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사유를 하면 정식이 돼요.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한마디 나오는 어떤 그런 인식의 단계가 정식이겠죠. 그런데 정식의 그거 가운데서도 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가운데도 골수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져 있는 인간 에너지의 정식의 아주 정기 자체다. 골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굉장히 명답을 했다는 표현을 이와 같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문은 운하되 관이라 하니 빗장관자 관이라 하니 거관결안이로다 그랬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법조문 같은 거 공문서 같은 거거든요. 공문서에 입각해서 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문서 안자 문서 안자거든요. 공안할 때 안자 쓰잖아요. 일반적이 쓰는 문언들 말고 공직들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문장이 아니거든요. 종이들이. 그래서 법조문에 의거해가지고 판결을 내린 거다. 아주 바른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운문선사 빗장관자 관하는 거는 아주 법조문에 따라서 판결을 제대로 내린 말이다. 멋진 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수종사가 긍수나 이제 다툴 긍자죠. 긍자. 수라고 하는 건 수작이에요.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수작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런 수작하느냐 이렇게 나쁜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선사들이 법을 주고받는 거를 수라 그래요. 응수한다 할 때 수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어가지고 응수했으나 대답했는 걸 이렇게 얘기하죠. 취함선사에 대한 대답을 전부 응수로 본 거죠. 비록 종사들이 앞다투어 대답을 했으나 화한, 절득, 취한 안금마 취함선사의 각금마 각근이라고 하는 건 발뒤꿈치 아킬레스근 정도 되겠습니다. 취함의 발꿈치를 끄는 사람이 있는가? 아킬레스근은 끊어버리면 못 걸어 다니잖아요. 진짜 취함선사에게 날카롭게 제대로 된 한마디를 날린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선문 염소 쭉 보시다 보면 염송에 나오는 내용들이 앞에 있는 선사들 일단 한번 칩니다. 대답한 것에서 치죠. 리버께로 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긍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차거가 대부분 보면 거의 뭐 비판하는 식의 느낌이 나는 그런 뉘앙스를 가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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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요. 서로 반대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취함선사의 그 발뒤꿈치를 끄는 아킬레스근을 끄는 사람이 있느냐? 불섭 전종하고 시청 도관하라 그랬습니다. 예전 사람의 전종 앞발자국을 자취를 섭 그걸 쫓아가지 말고 대답해봐라. 창의적으로 한마디 해봐라 이 말입니다. 앞에 있는 선사들 운문선사 관자라고 얘기했는 걸 포함해서 앞에 있는 선사들이 얘기해놓은 거를 더 뛰어나서 거기에서 더 뛰어나게 창의적으로 한마디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영봉고가 거차화에 연거설두송하고 사원하되 간하라 앞에 설두스님이 송했던 거 우리 앞에서 보셨죠? 맨 앞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설두송입니다. 운문관자 화두에 대해 가지고 실전 조제다 돈 잃고 죄 지었다 죄를 만났다 그런 얘기했던 설두중현선사의 송이 있었잖아요. 그 송이 유명하죠. 그거를 들어가지고 연이어 이 공안 운문관자 공안과 함께 설두중현선사의 송까지 연거포 다 얘기하고 나서 얘기하되 간하라 보아라 그랬습니다. 보아라. 보라. 설두송 내의 독궁 보전하고 보복하고 불궁 운문이로다. 거기에 보면 설두송에 보면 유독 보복만을 긍정하고 보복선사는 긍정했죠. 그런데 운문선사는 긍정하지 않았죠. 실전 조제라고 그랬잖아요. 약거 영봉 갓네인데 만일 나 영봉의 눈으로 갓네 볼 것 같으면 일시불공이니 모두 동시에 긍정하지 않을 것이니 일시에 긍정하지 않는다. 나는 보복선사도 긍정하지 않아. 여기에서 말한 세 명의 선지식 답 다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말이죠. 그러하니 위 심마여차오 어째서 이와 같으냐. 어째서 이와 같으냐. 한왕이 유도 성무도하고 범녀는 논공 각 불공이로다 하다. 한왕 유방이지만 한왕은 유방입니다. 한고주 유방이 도가 있는 것이 도 없음을 이루었고 범녀는 공을 논했으나 도리어 공 안임이 되었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거꾸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고주 유방이 도가 있으나 도 없음을 이루었고 그러니까 한고주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치욕적인 일들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한나라에 세우기 위해 가지고 말이죠. 아주 치욕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결국 반대의 일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리고 범녀라고 하는 인물은 뭡니까. 월구천을 월구천 오부차 월구천 그렇죠. 5월 동주나오가 하는 중국 역사에 월구천 와신상담 그렇죠. 쓸개를 맛을 보면서 복수를 하려고 했던 월구천을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 범녀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월구천이 이기고 난 다음에 감아보니까 토사고팽 당하겠거든요. 토사고팽의 일화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숨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통은 함께 나눌 수 있으나 행복은 같이 누리기 어렵다. 부기는 같이 누리기 어렵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훈구파가 돼가지고 제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왕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토사고팽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범녀가 그걸 알고 미리 떠나가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을 논했으나 도리어 공이 아님이 되었구나. 나중에는 공을 세웠으면 공신이 돼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버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이루는데 공을 이룬 바가 없다. 말하자면 잘 대답한 것이 잘못된 게 되고 잘못한 것 같이 한 것이 잘 된 것이 되고 이와 같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벗개의 세계 서로 부정의 세계가 됐단 말이죠. 운문선사를 관자화도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설두스님은 힐란했어요. 실전 조제했다. 돈 잃고 죄를 얻었다.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거꾸로 소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다 보복선사까지 부정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속뜻은 이와 같은 것이다. 공을 논해도 결국 공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운문고 선사의 또 관자화도에 대한 여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문고가 상당해. 운문고 선사 대종고 스님입니다. 대종고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자 승문화대 어떤 스님이 질문했어요. 이라여 형제로 동설서화하니 한여름 동안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간 취함 미모재마 내 취함에 눈썹이 있는지 보라라고 했으니 의지여하오. 법상에 올랐는데 저 밑에서 대중의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질문을 해요. 취함선사가 내 눈썹이 있는지 보아라라고 했는데 그 참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운문선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대종고 스님에게. 그랬더니 사원하대. 참 이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막 법어하는데 말이죠. 스님들이 막 일어나서 질문하고 이러면 법거량이 일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약간 좀 적막하죠. 스님들이 일어나서 아니다 그러고 이쪽에서 화를 하고 틀렸다. 내가 대답을 해보겠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호시절이 참 멋있는 시절이. 우리나라도 선원에서 많이 그랬어요. 큰 스님들이. 그랬는데 여기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때 사원하대. 대종고 스님이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자수자 원기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수 머리 숫자가 자수할 숫자예요.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다는 뜻이 되겠죠. 자수한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해준다. 자수한 사람은 용서해준다. 내 눈썹이 있는지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법문을 너무 많이 설해가지고 눈썹이 있는지 한번 봐라.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다는 뜻으로 한 소리니까 자수했는 사람은 용서해줘야지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대종고 스님이. 재밌죠. 진운하대. 또 말하대. 보복이 도. 작적인 심어는 우. 장마생고 한데. 또 대중 스님 질문했던 그 스님. 진운. 나아가서 물었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 더 물었다는 거예요. 보복선사가 도적질한 사람 마음이 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 장마생고.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사훈하대. 려 간습 처. 요니라 그랬습니다. 려. 이게 당나귀는 간습. 습한 것을 가려가지고 려 오줌을 누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데나 오줌 안 누고 기왕 오줌 눌고 습한 것을 찾아가지고 소변을 봤다. 당나귀가. 당나귀하고 말하고 나오면요. 당나귀는 좀 하자가 있는 거고 말은 좀 괜찮은 거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 당나귀가 습한 것을 찾아가지고 소변을 보았구나. 뭡니까. 그래도 뭔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려가지고 뭔가 좀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는 뜻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습한 곳을 가려가지고 오줌을 놓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밌죠. 뭔가 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줄 알고 지혜가 있는 말을 한마디 했지. 도적질한 사람 마음이 허하구나 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어요. 진우나대. 또 스님이 질문했어요. 장경은 생야라 하고 운문은 관이라 하니 우차 여하오 장경선사는 눈썹이 생겨났다 했고 운문선사는 관이라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하니까 사훈하대. 일개 파분기가 대개 독초 독소초 지금 글자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초자는 능소와 초자고요. 그 다음에 그 추자 추자는 빗자루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독초추입니다. 독초추 파분기라고 하는 건 분비라고 하는 건 분기라고 하는 건 이게 쓰레바지 쓰레바지 그렇죠. 쓰레바지고 그 다음에 소추라고 하는 건 빗자루입니다. 빗자루 근데 파분기라고 했으니까 빗자루와 쓰레바지가 있는데 쓰레바지가 깨진 거죠. 하나의 깨진 쓰레바지에 이 빗자루인데 빗자루에 대머리 독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몽땅 빗자루예요. 여러분 절에 가면 이제 인공으로 만든 빗자루 말고 이렇게 쌀이 빗자루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 그게 원래 옆에 이렇게 좀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많이 쓸면 그게 다 날라가가지고 가지만 남아요. 그게 몽땅 빗자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깨진 쓰레바지에 몽땅 빗자루를 가지고 맞서는구나. 이랬거든요. 그게 뭔 말입니까. 주와 객이 다 하자가 많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쓰레바지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빗자루도 문제가 있어요. 질문하는 그 내용이나 이 그 질문한 대답한 내용이나 몽땅 빗자루를 맞서리라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한 거이지 이 대예수님이 아주 멋지게 대답을 했어요. 뭐냐면 하자가 있는 질문에 하자가 있는 대답으로 맞섰지 이 뜻이에요. 질문 자체가 어름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름한 대답을 잘했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잘했다 이 말이에요. 응대를 잘했다 이 말입니다. 진우나 대 후유 노숙은 아대 취함이 무풍기랑이라 하니 장마생견 듣고 했어요. 뒤에 다른 노숙이 다른 선사가 이 이 스님들 세 분 답한 이후에 또 다른 스님이 얘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취함 선사가 무풍기랑이라 바람이 없는데 파도를 일으켰지 괜히 쓸데없이 바람도 없는데 파도를 일으켰어 라고 대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노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식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스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종고 스님에게 대중함 스님이 질문했어요. 그때 사훈하대 장마경 부득고 어떻게 보지 못했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보지 못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또 뉘앙스가 다른 뉘앙스가 하나 있죠. 어떻게 보지 못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 역시 그와 같이 봤다. 어떻게 그렇게 보지 못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다. 일리는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대답은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대답을 질문을 너무하니까 어떻게 그걸 못 봤겠어. 이러고 말장난 비슷하게 했어요. 보시면 장마생 견듣고 장마견 부득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말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못 보겠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랬는데 뭐 버스 타고 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장난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 이게 이제 대종고스님의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문분선사의 염이에요. 신문분선사가 염하되 짧아요. 이러화에 삼처번안이로다 그랬어요. 한마디 이러와라고 하는 건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말이 잘못된 거에 말이 잘못된 거에 세 군데에서 번안됐다. 뒤집어졌다. 이게 세 사람이 다르게 풀었다. 한마디 잘못된 말에 대해 가지고 세 사람이 또 그걸 잘못 뒤집어서 말을 했어. 그러면 네 명 다 네 명의 선지식 다 지금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금의 사제 용상 용상 수리하니 지금의 일이 용상이라고 하는 건 임금 제왕의 자리거든요. 제왕의 용상의 손아귀에 있으니 차 장마생 결절고 또 어떻게 맺고 끊겠느냐. 지금 지금 일이 제왕의 손아귀에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맺고 끊고 해야 되겠느냐라고 해놓고 와인 무인지재는 이재 가지니라 그랬습니다. 무군요. 무인지재 사람을 속인 죄는 죄로서 다스려야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문분 선사 본인이 봤을 때는 사람을 속인 죄는 죄로서 다스린다. 취함선사의 답이나 세 분의 어떤 말씀이나 전부다 잘못이 있으니 나는 죄로서 다스리겠다. 네 명 다 문제가 있어. 지금 이렇게 하고 끝을 냈다. 이 말이죠. 본인이 이제 그 제왕의 손아귀에 모든 권한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이와 같이 대답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과연 네 명의 선지식이 죄가 있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다음에 계안붕선사 마지막 염입니다. 계안붕이 거차화하고 차거운 하되 계안붕선사가 이 얘기를 들어서 차거를 하면서 말하되 사심불구요 밀리유비로다 그랬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에요. 독사의 마음에 부처의 입이래요. 마음속은 독사인데 부처의 입이라 말은 아주 부처처럼 멋지게 했는데 속마음은 독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밀리유비로다 꿀 속에 그 속에 비상이 있구나. 그거 먹으면 죽어요. 아주 달콤한 꿀 속에 비상이 감춰져 있다. 여러분 이게 선오룩 전체의 차거의 패턴이 이런 내용이 많지 않아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칭찬을 하는데 억누르고 욕을 하면서 띄워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심불구다. 뱀의 마음에다가 독사의 마음에 부처의 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선사들의 어떤 그 내용들 선지식들 그래서 이게 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훔친다 말이에요. 정확하게 고지곳대로 말하는 걸로 들으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왜 이렇게 합니까? 약견 재상이 즉견 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항을 사항 아니므로 보면 열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고지곳대로 보지 않아요. 전부 다 부정의 세계를 한번 그친 긍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장경훈 선사가 생야라 하니 운하되 근하 선자기로다 그랬어요. 불 옆에 있으면 먼저 타게 되지. 이 작은 탈작자거든요. 불 옆에 있으면 먼저 타게 돼. 이게 뭡니까? 장경선사가 눈썹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는 불 옆에 불 가까운 곳이 먼저 탄다는 말이다. 불 가까운 데에 있는 곳이 먼저 탄다는 말이다. 인가법이지 뭐. 인가법. 그렇죠? 인가법. 불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타죠. 장경선사가 눈썹이 빠진다고 했는데 내 눈썹을 보아라 했는데 생애하라 그래서 법을 서라면 눈썹이 빠진다 그랬는데 눈썹이 도로 생겨나버렸다 라고 하는 걸 인가법에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재미난 얘기죠. 보복이 운 작적인 심어라 하니 운 운하되 지정고수 어시 심묘로다 그랬습니다. 보복선사가 도죽이 제발 절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지정고수라 정세를 알면 먼저 고하고 말은 마음에 싸기로다 이 사태를 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마음의 정이라기보다는 실정입니다. 벌어진 사태를 딱 알면은 먼저 고하게 된다. 그 안에 있는 속내막을 환이다 알고 얘기한 거다 이 말이죠. 말은 마음에 싸기로다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있지 벌써 취함선사 속마음까지 다 알고 한마디 내뱉은 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운문선사가 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운하대 우력부도처의 하성이 유향서로다 그랬어요. 운임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강물 소리가 서쪽을 향해 흐른다는 뜻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운임금이 치수를 했어요. 중국 황화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홍수가 나는데 9년 동안 치수를 했어요. 다스릴 칠자가 물수변에 있습니다. 정치할 때 운임금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홍수를 막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운임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황화물 소리가 강물 소리가 콸콸콸 흐르는데 서쪽을 향해서 흐른다? 여러분 중국의 물은 다 동쪽을 향해서 흘러요. 물이 전부다 동쪽으로 흐르잖아요. 바닷물로 오려면. 운임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면 홍수가 나겠죠. 그런데 그 홍수 나는 물이 막지 못해서 콸콸콸 흘러가는데 서쪽을 향해서 흐른다?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운임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물이 흘러가지고 홍수가 나서 동쪽으로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이건 또 무슨 소식입니까? 운임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물이 서쪽을 향해서 흐르는 흐른다는 뜻이다. 운문선사가 빗장관자 관 이라고 했던 말은. 그러니까 여기 아주 큰 뜻이 있어요. 여기 관자 화두가 향상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왜 이렇게 계안봉선사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참고하셔야 돼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 선덕아 여러 선덕이요 남선 이마 수작이 화한 좌득 천하인 설두 담마 모든 선덕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남선 나 남선은 계안봉선사가 남선입니다. 나 남선이 이렇게 수작이라고 이렇게 수작하는 것이 화한 돌이요 천하인 설두 천하의 혀끝을 앉아서 끊을 수 있겠는가? 구한자 단간하라 안목을 갖춘자는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내가 착어를 한마디씩 했는데 천하 사람들 혀끝을 내가 끊어낼 수 있을까? 한마디도 못하게 내가 만들었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사람이 있느냐 한번 판단해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마지막 이게 운문관자의 마지막 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목을 갖춘자는 한번 판단해봐라 했는데 사실은 운문관자 같은 경우는 저도 화두를 들었던 공안이고 해서 염송을 다 해설을 안하고 안 볼까 싶었는데 그래도 서운하니까 다 한번 봤습니다. 운문선사 관자라고 얘기한 거는 염도 보고 송도 보고 다 봐도 잘 모르지 않겠어요? 장경선사가 눈썹이 헹겨놨다? 거꾸로 얘기한 거나 도적질한 사람 도적이 제발 저리 이른구나 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운문선사가 빗장관자 관한 거는 알기가 어려워요. 일본의 관산스님이 마지막 모든 공안이 타파됐는데 이게 안 됐다고 하듯이 향상구 공안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내지 말고 한번 참고를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향상구 가운데 향상구다. 오늘 운문관자 화두를 모두 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선문염성의 맨 마지막 공안인 파자소함을 끝으로 선문염성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수행과 가나선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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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